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미스터트롯2 분들 오늘 7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4일 입니다. 네 방송이죠 tv조선 미스쓰리랑에 오후 10시에 진욱님 나오십니다 네 5일이죠 네 tv조선 미스터롯도 오후 10시에 다들 나오시고 6일날 토요일이죠 네 tv조선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 오후 7시 50분에 다 나오시구요 네 행사 있는데요 청주 무심음악제 박지현님이 나오십니다 네 7월 11일입니다 네 tv조선 미스쓰리랑 오후 10시에 안성훈님 진욱님 나오시구요 7월 12일입니다 아침마당 kbs1에 진욱님 나오십니다 네 또 tv엔 김효진 양상국이 12시에 만나요 라디오에 진욱님 나오시구요 네 채널 btv에 도전 한류스타에 5일곱시 반에 박지현님 나오십니다 네 7월 13일날 토요트롯 인 문경에 박지현님 행사 나오시고 7월 17일날 삼성 리크루팅 페스티벌 손의 손잡고에 박지현님 나오시구요 네 7월 18일날 tv조선 미스쓰리랑 오후 10시에 안성훈 진욱님 나오시구요 7월 19일날 tv조선 미스터로터에 오후 10시 나오시고 10시 다들 나오시고 kbs1 아침마당에 나상도님 나오시구요 채널 btv에 도전 한류스타에 5일곱시 반에 박지현님 나오시고 또 행사 있죠 네 보령 머드축제 전여제에 안성훈님 나오시구요 7월 20일날 tv조선 산따라 물 따라 떤따라에 오후 7시 50분에 나오시구요 7월 24일 또 행사 송강노래교실에 박성훈님 나오시고 7월 25일 tv조선 미스쓰리랑 오후 10시에 박지현 진욱님 나오시구요 네 7월 26일입니다 tv조선 미스터로터에 오후 10시에 다들 나오시고 2024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나상도님 나오십니다 또 행사 김성기 노래교실에 박성훈님 나오시구요 네 또 27일날은 tv조선 산따라불 따라 떤따라 오후 7시 50분에 나오시고 또 행사로 붕하은어축제 개막식에 박지현님 나오시구요 네 행사로 경남 산청 행사에 안성훈님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한피티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